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명령형으로 기록된 율법일지라도 그 모든 명령이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들끼리의 약속과 다르다. 그래서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약속에는 언약이 있고 계약이 있다.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입니다. 계약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나는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가 합의를 받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다. 은약을 주셨다. 주셨을 때는 그건 계약이 아니다. 왜 계약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이 아닌 이유? 요한복음 15장 5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가지가 하는 것은 모두 어디로 붙어오는 것이다? 나무로 붙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하겠소? 그렇죠? 하나님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고 나무가 가지를 도와주지 않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린다. 그런 인간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까? 그렇죠? 그 명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제일 거창한 약속들, 아니 명령들 보면 뭐에요? 빛이 있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오천명의 사람을 너희가 먹여라. 이런 명령들은 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특히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맹세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쭉 이어나와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가 한 맹세를 잊지 말고 믿어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봅시다. 한마디만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해야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돼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보다 높은 분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누구를 두고 맹세했다?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속 시원하고 재미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계약상 거래를 해서 우리가 착해지고 품성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져서 하나님이 조사를 해보고 오케이, 너는 됐어. 계약을 잘 이행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이 성경의 은약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계약이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술을 시험하여 가로대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적이고 계약적이야. 그렇죠? 이 율법사는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하나님과 나하고 계약을 맺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계약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은약은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나사로는 그 명령을 들을 수도 없어요. 나는 너 나사로를 살리겠다. 나라는 약속이요, 맹세요,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한 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구원, 천국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자꾸 무선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충분한가? 자꾸 계약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은약이 일방적이라면 이것은 거래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그것은 은약이요, 그것은 은혜다. 자, 이 율법사가 직문을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율법 전문가 뭘 모르고 묻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율법이 은약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율법이 은약인 줄 모르고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이 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제 생각에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가장 빨리 깨어나야 깨달아야 될 점이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 무엇도 포함해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것은 원약이다. 원약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한 은혜라는 말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골치가 딱 아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려고 왔어요. 뭐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런데 자꾸 이 율법사는 그 언약 전문가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이 빙신아 네가 율법을 전공한다고? 그 율법은 뭐든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은 약속이야. 그것도 모르고 무슨 네가 율법사야? 그랬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를 한 방 쏘는 거야? 직격탄 그래서 율법사를 그 자리에서 뭐예요? 먹사바를 만들고 그것은 이상구식이고 예수님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깨우쳐 줘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은약이며 그것은 은혜다. 그러니 네가 뭐 하고 달고에 네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미 머릿속에 뭐예요? 율법이 명령으로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은요. 어떻게 해서 이 율법사를 구원을 계약으로 알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그것은 은혜로 받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고충을 여러분이 예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읽어 나가기 전에 또 하나 더 봅시다. 같은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뱅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만났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문둥뱅이 싹 없어졌어요. 대박!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 다 낫다. 문둥뱅자들이 문둥뱅에 걸렸을 때와 또는 낳았을 때는 제사장의 검진을 꼭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오늘부로 문둥뱅 환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져요. 문둥뱅자로서 대우를 받게 되고 이 환자는 2019년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문둥뱅이 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문둥뱅 환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선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뱅 환자보고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낳아 버렸어요. 계약이요? 은혜요? 이렇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문제가 따라갑니다. 몇 명이 나왔다고요? 10명이 나왔는데 10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해주면 버릇이 없어진다. 지 마음대로 막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조사받아서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고 나중에 구원을 결정한다. 아라는 그런 교리를 조사심판 교리라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러나 막 사는 사람이 생길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막 살고 안 살고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막 살고 제가 알레르기 끼가 있어서 콧물이 확 납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인 문득병 환자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을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누구라 사마리아인이다. 나머지 아홉 명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왔다. 감사하고 돌아왔다. 사마리아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예수님이 문득병을 낫게 치유를 하신다면 자기는 어떻게? 빼놓고 하실 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나와서 유대인들하고 이분은 정말 사마리아인일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낫게 해주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아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머지 아홉 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문대로구나. 소문대로 보니까 예수는 중풍병자도 공짜로 고쳐주고 다 공짜로 고쳐주더라. 자기들도 공짜로 놨어요. 대박인데? 그러고는 그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감사가 있고 없고는 은혜에 대한 감동, 감사, 기쁨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의 차이일까요? 두 가지 차이입니다. 두 가지 차이입니다. 한 가지는 나 같은 놈은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그런 자격은 나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왔네! 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가망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그렇게 은혜를 주면 안 된다. 다 검사해 보고 그래 줘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절대로 구원 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나 정도면 가망성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구원이 은혜로 거쳐 주시는게 아니라 조사해서 나중에 이 자식은 구원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럴 땐 나는 거기에 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구원 못 받을 생각입니다.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구원이란 것은 참 희한하죠. 그렇죠? 절대로 나는 가망없어 하는 사람은 응 되고 나는 열심히 해 봐야 돼 이런 사람은 그 차이는 무엇의 차이일까? 왜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나처럼 착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예뻤어요? 로마스 7장법은 나와 야 이거 내가 나를 보니 행편일 수 없어 행편일 수 없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가망이 없구나 를 깨달은 사람이 됐어 왜? 그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다마스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 있었다고 자기 정도면 하늘나라 깜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가만히 없구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뭐예요? 달라져 버렸어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이렇게 생각이 확 뒤집어지고 달라져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거를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쓰는 말 있잖아요 성령 성령 이 성령이라는 말을 잘 몰라 사람들이 말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어도 몰라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그 순간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 왜? 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됐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은 전국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왜? 문둥병이 걸린 이유부터가 뭐예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는 어느 지방사람이라? 사마리아 지방사람이라? 이것은 가볼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만 자기에게 희망이 있어요 철저히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 철저히 아무런 조건도 걸지 뭐예요 안고 구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는 가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둥병 환자가 기다리던 철저히 은혜로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쫙 낫고 나니까 와 이 분이 바로 내가 뭐예요? 내가 기다리던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사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네가 율법 전문가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네가 생각하는 율법하고 내가 생각하는 율법하고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것은 똑같겠죠 그렇죠? 예수님인도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율법사도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기록된 것은 꼭 같을지라도 그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너는 명령으로 읽고 나는 뭐예요? 내가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는 무엇으로 줬는데? 약속으로 줬는데 은혜로 줬는데 그렇죠? 자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것은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느냐 명령으로 줬는데 나는 약속으로 줬는데 너는 뭐예요?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여 가로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였나이다 기록된 대로는 백점짜리 대답입니다 아시겠죠? 백점짜리 그럼 기록된 대로만 하면 백점이면 그건 오케이입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이 옳으면 다 된 거예요 이 대답이 옳도다 너는 네가 하는 답변은 맞아 근데 네가 그 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것도 이것도 무슨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조건적으로 계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는 말은 흔히 우리 인간사회에서 그래 네 말은 맞다 그러나 네 생각은 뭐예요? 아니다 말 한번 잘하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너 대답은 옳지만 네가 그 대답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너는 아직 계약적이다 나는 뭔데? 은혜로 준건데 그러면서 이를 뭐예요? 행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행하고 있어요 왜? 왜 행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 그 계약 조건을 충족하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다 아시면서 행하라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행한다고 하고 있는 행함은 그게 행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행함이 아닐까? 그렇죠 계약적으로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율법사는 다 율법 잘 지키고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왜?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 행함을 하나님은 행함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박사님은 왜 믿음, 은혜만 강조하십니까? 보세요 행함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 뭐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행함이고 이 율법사가 하고 있는 행함은 예수님이 원하는 행함이 아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로마서 14장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양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조차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그 맹세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나오는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다 방금 누가 보면 17장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 낳으려고 착한 일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나를 낳게 했다 와! 이 분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야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것이 행함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그런 행함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행함이다 그 환자는 이제 더 이상 천국 가려고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것은 구원 받으려고 선행을 하고 그것은 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다? 외로다 그것은 뇌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뭐하는 하나님으로 봐? 우리가 계약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와 계약하는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앨런 와이 씨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 은약이라는 말을 쌍방이 서로 뭐예요? 계약으로 설명했더라구요 참! 그러니 조사심방 같은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은약을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두고 계약이라고 또는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중에 명령을 제대로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계약으로 하면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마을이 딱 깨닫고 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행함이 뭐더라? 죄더라 외죄, 죄악 하나님을 자기와 계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위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계약이라는 게 있을 거 없을까? 없어요 엄마가 아기 보고 너 계약서에 도장 찍어 내가 정성껏 키울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 그래서 나를 돌봐야 돼 엄마는 그런 거 상관 뭐예요? 안 하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계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약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를 행하라는 말은 너는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 율법사에게는 아주 김새는 말입니다 왜 김새는 말이에요? 너는 아직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생명이 없다 라는 얘기에요 너는 구원이 없어 이 말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말이죠 그러면 살리라 네가 행하는 것은 죽은 행함이야 너는 뭐가 없어 네가 전공하고 있는 율법이 약속이요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율법사가 엄청난 쇼크를 먹은 거예요 자기처럼 율법을 세세히 알고 있고 그것을 세세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조사하면 뭐에요? 제출할 자료가 뭐에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하라 나 행하고 있는 그건 뭐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눈치가 있어서 아하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한 것이 아니구나 아하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의롭게 보이려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하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숨긴 데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뭐에요? 라고 이 율법사는 아직도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계약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고치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구일까?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목적이 뭐에요? 이 율법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란 것은 계약이 아니라 뭐에요? 은혜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아시겠죠? 구원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계약이 아니야 구원은 완전히 100% 은혜야 너는 율법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구원은 완전히 은혜야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에요 그냥 줄여서 합시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두드려 패고 칼로 찌르고 있는 돈 다 뺏어 가고 마귀도 뺏어 가고 이 사람은 뭐에요? 거반죽게 돼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거반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 줬습니다 다 상처를 싸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 주시오 내가 올 때까지 모든 비용은 내가 다 감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이건 무슨 얘기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환자는 어떤 상태에서? 다 죽어 가 그리고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나 예수는 이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한테 뭐 해 줄 거 있어 없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때 너는 자꾸 무엇을 해야 오늘 받느냐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누구를 상징하는 거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이런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것은 뭐에요? 자기가 지금 혼수상태에 들어갔어요 이 사마리아인하고는 일면 만나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는 이런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죠 백퍼센트 뭐라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강도자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등장하는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의 상징일까? 다 죽어 다 죽어가?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몰라 그런데 그날 그날 율법사가 그 예수를 만났어 예수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사마리아인을 상징해 그러면 그 율법사는 누굴 상징할까? 강도 만난 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는 이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야 너는 영적으로 철저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 계약의 길을 가고 있어 행위의 길을 가고 있어 너는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 너는 사단의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야 근데 너는 오늘 나를 만났어 내가 그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돌봐주고 모든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야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뭐야 그 강도받는 자예요 이거를 그 율법상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머리에 율법이 확 차있는 사람들은 정말 깨닫기 힘듭니다 어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갔어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두 번째로 레윈이 지나갔어 레윈이나 제사장이나 같은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까? 이거를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제사장은 못된 놈들이네 어떻게 강도만 나가지고 피 흘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런 제사장은 지올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해석해 버리면 그것도 결국 뭐예요? 조건적 개혁적 이 제사장이 그냥 보고도 지나간 이유가 뭐가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들끼리 죽어가는 놈들끼리 죽어가는 사람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제사장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 구원을 구원을 계약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레위인도 가르치고 있었고 그러니 이 율법사도 구원을 계약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끼리 그 종교인들끼리는 서로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참 멋있는 얘기예요 구원은 철저히 은혜라는 얘기를 그냥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도덕적으로 보면 완전히 엇나가요 도덕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회 가면 주일학교 있죠 어린이 주일학교 참 착한 여대생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 하고 레위인 하고 사마리안 하고 누가 하늘나라를 가지요 그럼 이 꼬마들이 뭐라 그래 사마리안 요 맞았어요 짝짝짝 하나도 배우는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안식일 교회가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해서 안식일 교회를 떠나서 이런 여러 다른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은혜를 정말 모르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100%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내 자신부터가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상한 가르침도 변치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뒤로 쭉 가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지금 율법사가 질문한 게 뭐였어요? 무슨 질문을 하기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무슨 이웃?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율법사가 지금 이웃을 도와주고 있어 돈을 써서 힘든 이웃을 그래도 월급에서 얼마를 틀어서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참 천국 가기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 이러면서 도와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한다고 봄 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은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철저히 은혜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 안식일 교인들이 예수를 안다고 아무리 그래 봐야 그거는 뭐예요? 모르는 거라는 말입니다 왜? 조사심판을 믿으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야 다 알지 문제는 뭐? 구원은 100%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제서야 믿음으로 우러나는 행함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은혜로 구원을 줬는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문제다 즉 등장은 가졌는데 뭐가 없어? 기름 없어 기름 없으니 뭐가 없어요? 불이 꺼져 버렸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사한테 이렇게 율법사가 물은 대답은 뭐예요? 누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는 거에요?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에요? 율법사를 상징한다는 거죠 왜?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으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강도 만난 자다 너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은 꽉 차다 너는 은혜를 모르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그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몰라 이 얘기에요 그러니 너는 지금 네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자가 나중에 깨나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와줬어 자기는 사마리아인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였구나 사마리아인이었구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대답을 하는데 좀 틀릿하게 해요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율법사는 뭐라 그래요? 그야 물론 자비를 베푼 자죠 이 율법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일부러 뭐예요? 제사장, 레이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했으면 이 셋 중에 누구냐고 물을 때 뭐라 대답하는 게 옳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그러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자기 입술에 올리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아시겠죠? 이 율법사는 지금 잘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어요?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을 완전히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너도 누구처럼 하면 구원받는다 사마리아인처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이 이야기는 허사로 돌아갑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으로서 너 같은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은혜로 구원하고 돌봐주는 그런 나 예수다 네가 알고 있는 어린 양이다 내가 그 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나를 한번 잘 알아봐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사랑하면 너는 결국 구원의 아 이런 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이분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맹세 그 은약 지키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내 아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게 되면 너는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발 주일학교에서 하듯이 그러면 누구처럼 해야 전국 가지요? 사마리아인요? 얘기의 핵심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지나갔다면 참 섭섭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일학교에서 혹은 안식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예수님은 두 배 세 배 네 배로 더 슬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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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